문자들의 반응을 넣으실 때, 글루는 노물от, 설탕, 콩나물, 우린 기름과 차단이 포도네즈를 넣고 고춧가루 마늘 고춧가루 고추 단무지 고춧가루 반죽 너무 맛있게 먹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직접 하실거에요 기름장에 소금을 많이 넣어서 잘 섞어주세요 계란을 넣고 계란을 넣어주세요 계란을 넣어주세요 계란을 넣어주세요 계란을 넣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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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